아, 뭐? 고도인 선수 아니세요? 아, 이제 선수 아닙니다. 선수 아니어도 고도인은 고도인이지. 헤어지자. 왜 그래야 되는데? 달라질 게 없으니까. 너 혼자 끝냈잖아. 난 아직 안 끝났어. 나 내일부터 자꾸 나타나려고. 확실해? 똑똑히 봤다니까. 그럼 학원에서도 걔 때문에 울었단 말이지? 우리 도연이가. 우리 도연이를 울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그놈 새끼 누구야. 어디 살아? 어? 이름부터 대. 아니 지가 뭔데 우리 도연이를 울려? 됐고. 몽다지부터 그려놔. 세상에, 세상에. 아니 얘가 왜 이렇게 울어? 아니 학원서부터 울었다니까. 세상에. 왜 그래. 왜 그랬어? 누가 그랬어? 괜찮아? 왜 그래? 누가 그랬어? 속상해, 그치? 어? 어이구. 우리한테 다 얘기해봐. 어? 우리가 다 이겨? 얘기해봐. 무슨 일이야? 언니들이 혼내줄.